그림은 엘리뇨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엘리뇨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무역풍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엘리뇨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일 때 무역풍이 지금 여기서 불고 있고요. 적도 부근의 해수에 연직 단면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그랬어요. 엘리뇨 시기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엘리뇨 그러면 뭐가 기억나셔야 됩니까? 엘리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죠.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태평양의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평상시보다 적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적게 건너가기 때문에 A지역, 서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거고요.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억선지, A해역의 해수면은 높아진다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층 제일 위에 해수면이 있고요. 해수면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혼합층이 있죠. 혼합층 이 부분. 그죠?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수온약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온약층의 깊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해수면에서부터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요까지가 수온약층의 깊이예요. 자, 지금 B해역 엘리뇨에서는 표층의 해수면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수온약층의 깊이는 평상시보다 어때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죠? 혼합층이 두꺼워졌으니까. 자, 디귿. 엘리뇨는 무역풍이 강해진 게 아니라 무역풍이 약해진 겁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사회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